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은 광주 동부에 소재한 백화점 지하 1층에 100제곱미터 규모로 운영되며 오는 11월부터 전남 지역 시군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자격은 전남의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적에 있는 생산자 단체나 법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오는 27일까지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로 제출하면 됩니다.